예수 그리스도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누가 복음 23장 43절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누가 복음 23장 43절 아멘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3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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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절 아멘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장 1절에서 16절이고 우리와 같이 읽어볼 말씀은 잠원 3장 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오늘은 약속 위에 서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고자 해요. 올해 처음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시작되었을 때 금방 사라질 줄 알았는데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어서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특히 이 코로나로 우리가 주일에 교회에도 잘 나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게 많이 안타까워요. 이 코로나로 어려운 이 시대 속에서 좀 많이 들리는 단어가 있어요. 조금 오래됐지만 바로 시국이라는 단어를 많이 듣는 것 같아요. 특히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남들이 잘 안하는 무언가를 하려 할 때 이 시국에? 라는 말을 많이 해요. 코로나로 밖에 나가서 노는 게 어려운데 놀이터에 나가서 논다던가 아니면 마스크를 쓰지 않고 친구들과 대화를 한다던가 이렇게 코로나가 이렇게 유행인데 어? 저런 행동을 한다고? 할 때 이 시국에? 라는 말을 정말 많이 써요. 우리 친구들은 이 시국에 무엇을 하고 있나요? 지금 이 시국에 또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지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친구들이 영상을 통하여서 예배를 지키는 우리 친구들을 정말로 칭찬할게요. 그런데 이 시국에 이 단어가 대부분 부정적인 느낌으로 쓸 때가 많아요. 그런데 반대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도 참 많아요. 의사 선생님이나 간호사 선생님 또는 경찰관 혹은 학교 선생님이나 교회 선생님 이런 분들도 이 시국에 우리 친구들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시는 감사한 분들이에요. 이 시국에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전도사님과 함께 볼 말씀도 어? 이 시국에 저런 행동을 한다고? 라는 그런 질문을 던질 그런 사건이 나와요. 어떤 말씀인지 전도사님과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해요. 오늘 말씀은 사흘 왕이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투에서 죽은 이후의 이야기예요. 사흘 왕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큰 중상을 입게 되고 이것이 나중에 부끄러움이 될까봐 자살을 하셨어요. 마침 이때 다윗은 자신을 조롱하고 괴롭히고 놀리던 아말렉 사람들을 모두 죽기고 이 시글락이라는 성에 다시 돌아왔을 때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돌아와 보니 전쟁이 나있고 혼란스러운 상황이 펼쳐져 있는 것이에요. 마치 정말 이 시국이라는 단어가 어울릴 정도로요. 그렇게 2일이 지나고 3일째 되던 날 어떤 한 사람이 다윗 왕 앞에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의 모습은 옷이 찢어져 있었고 또 머리에는 흙이 묻어있었어요. 정말 혼란스러운 그 시국에 라는 말이 엄청 잘 어울릴 정도로요. 그 사람은 이스라엘과 블레셋 전쟁 중에 있던 아말렉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아 이 사람이 정말 상황을 잘 알겠구나 싶어서 어떤 상황인지 물어봤어요. 그런데 그 아말렉 사람을 통해서 듣게 된 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이었어요. 그러자 다윗은 아말렉 사람이 가서 너가 어떻게 이 사실을 알게 되었느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러자 아말렉 사람은 이렇게 대답했어요. 내가 죽였습니다. 내가 사울왕이 나를 불러서 자신을 죽여달라고 했을 때 제가 무찔렀습니다. 그리고 내 주인이신 당신을 위하여 왕관과 팔찌를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 혼란스러워하는 그 시국에 이 아말렉 사람은 칭찬받고 싶어서 거짓말을 한 것이에요. 사울은 사실 자살하였는데 자신이 사울왕을 죽였다고 거짓말하는 것이에요. 사울왕은 다윗이 미워서 긴 시간 동안 정말 쫓아다니고 죽이려 하고 위협하고 괴롭혔잖아요. 그래서 자신이 이 사울왕을 죽였다고 말하면 칭찬을 받을 줄 알았던 것이에요. 그럼 다윗은 이 이야기를 듣고 아말렉 사람을 칭찬했을까요? 다윗은 엄청 기뻐했을까요? 아니요. 다윗은 엄청 슬퍼했어요. 얼마나 슬퍼했냐면 옷을 찢고 계속해서 울고 사울과 요나단을 위해서 슬퍼하며 밥조차 먹지 않았어요. 다윗은 이야기를 들려준 아말렉 사람에게 너는 어찌하여 손을 들어 하나님의 기름붐 받은 자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를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라고 말하셨어요. 그렇게 말하며 아말렉 사람을 죽였어요. 그렇게 아말렉 사람은 다윗에게 칭찬을 받을 줄 알았지만 죽음을 받게 되었어요. 이것이 오늘의 이야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두 가지의 사람이 나와요. 하나는 최후로 죽음을 맞이한 사람 또 하나는 살아서 나중에 왕이 될 사람이에요. 죽음을 맞이했던 사람은 바로 사울과 아말렉 사람이고 살아서 나중에 왕이 될 사람은 다윗이에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사실 사울도 또 아말렉 사람도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사울은 하나님께 기름을 부은 바퀴까지도 했고요. 아말렉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외국인이지만 이스라엘에서 살고 또 이스라엘의 법을 따르던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들도 죽음을 최후로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교회에 잘 나오고 하나님은 누군지 잘 알고 있어도 누구든지 사울과 아말렉 사람처럼 안 좋은 최후를 맞이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럼 왜 하나님을 알고도 이 두 사람은 죽음을 최후로 맞이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욕심 위에 서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사물상 15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쓰여 있어요. 우리 같이 사물상 15장 11절 상반절만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신 이유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왜 안 따랐냐면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전쟁할 때 모든 것을 다 이겼을 때 없애버리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사울은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좋은 것을 남겨두었어요. 또 오늘 말씀에 나온 아말렉 사람도요 다이드 왕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기름 부은 받은 자 사울 왕을 죽였다고 거짓말한 것이에요. 이렇게 자신의 욕심대로 사는 사람을 욕심 위에 서 있는 사람이라고 해요. 그리고 욕심 위에 서 있는 사람은 마치 거울방에 들어간 것처럼 욕심만 보이게 될 것이에요. 친구들 거울방에 들어가 봤어요. 놀이공원에 가면 이 거울방이 있는데 사방이 다 거울인 방이에요. 그런데 이 거울방에 들어가면 어떤 딱 특정한 위치가 있는데 그 위치에 쓰면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나요. 모든 거울에 자신의 모습만 보이게 되는 것이에요. 다른 것은 보이지 않고 자신의 모습만 보이게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욕심 위에 서 있는 사람은 자신의 욕심만 보이게 되고 하나님은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친구들도 혹시 사울 왕이나 아말렉 사람처럼 욕심대로 살고 있진 않나요? 설마 이 코로나19로 살아가기 어려운 이 시국에 공부하는 게 중요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까먹거나 노는 게 중요해서 말씀 읽는 것을 까먹거나 혹은 편안한 게 중요해서 지금 거룩하지 않는 모습으로 누워서 간식 먹으며 편하게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진 않나요? 그런 사람들은 욕심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욕심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고 사울 왕이나 아말렉 사람처럼 안 좋은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이에요. 이 시국에 우리 친구들한테 필요한 건 욕심 위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시국에 우리 친구들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럼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것은 약속 위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약속 위에 서 있는 사람이라 어떤 사람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늘 기억하고 그 약속을 깨가 봐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의 3월 하 1장 14절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1장 14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와의 기름 부은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네,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받은 자 사울을 죽이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왜냐하면 사울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다고 약속한 사람이에요. 그 증거로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기름 부은 받은 자라고 한 것이에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하신 이 약속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 약속을 깰까봐 자신이 깰까봐 두려웠던 것이에요. 바로 이렇게 다윗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늘 기억하고 그 약속을 깰까봐 두려워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욕심 위에 서 있는 사람이 자신의 욕심만 보는 사람이었다면 약속 위에 서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만 보는 사람이에요. 우리 친구들 약속만 보는 사람 하면 떠오르는 사람 있나요? 예수님, 바울 이런 사람이 있을 텐데 전도사님은 요셉이 생각났어요. 요셉도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고 또 꿈을 꾸게 하셔서 모든 것을 주실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요셉의 삶은 고난하고 고통 속에 또 괴롭힌만 가득했어요. 그래도 요셉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끝까지 기억했어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 있는 사람 다윗처럼 또 요셉처럼 어떤 어려운 상황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바로 약속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혹시 우리 친구들도 요셉이나 다윗처럼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해 있진 않나요? 학교나 학원이나 교회에서 친구들한테 괴롭힘을 받고 있진 않나요? 아니면 가정에서 형제랑 사이가 안 좋거나 부모님과 사이가 안 좋아서 힘들어 하진 않나요? 친구들의 상황처럼 또는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이 시국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약속 위에 서 있는 사람일 것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다른 사람에게는 말 못할 만큼 그런 큰 아픔이 있다면 하나님의 약속만 바라보는 친구들이 되길 바랄게요. 우리 친구들이 어떤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라도 그것을 물리쳐 주실 그리고 또 보호해 주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억하길 바랄게요. 그럼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 위에 서 있는 우리를 보고 우리의 모습을 보고 다윗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왕으로 세우셨듯이 약속 위에 서 있는 우리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사용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나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이 이 세상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 잊고 우리 친구들은 욕심 위에 서 있을 건가요? 만일 욕심 위에 서 있는 사람이 된다면 사울처럼 또 아말렉 사람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친구들이 약속 위에 서 있는 사람이 될 때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억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될 것이에요. 이 시국에 약속 위에 서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우리 주인공들이 되길 바랄게요. 그렇게 쓰임 받아 다윗보다도 더욱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더욱 위대한 그런 사람이 되길 바랄게요.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존두사님의 기도와 함께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영상 예배를 들을 수 있는 것을 허락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처럼 욕심 위에 서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두려워하는 그런 약속 위에 서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약속 위에 서 있는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것을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약속 위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의 큰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마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약속 위에 서있는 우리 친구들에게 되게 소원합니다. 자 그럼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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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